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럼 여긴다 했다. 네가 왕이 되면 할 것이다.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분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?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.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.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. 예, 다 제 잘못입니다.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.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.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가져간 말마디였어. 알바바 마비를 살려주소서.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.